경북 청도군 송음리 고분군에서 고조선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제, 새 모양 허리띠 장식이 출토됐습니다. 이번 유물은 지난 7월 청도군이 발굴 조사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문제가 된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을 수습하던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. 조사를 담당한 경상북도 문화재 연구원은 해당 유물이 기원전 2세기경 중국에서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에서 새 모양의 허리띠 장식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.